이걸 같이 해보려고 했거든요 언니, 이게 이렇게 내면 아이들이 좀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드럼을 칠 수 있거든요 한번 해볼래요? 해볼래요? 리듬이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리듬 패턴을 만들어서 이제 입력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어? 또 한번 해볼래요 다시? 네 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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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아 혹시 한번 해보시겠어요? 저요? 이런 거 한번 해보시겠어요? 왠지 갑자기 어려운 거 같은데 왜 갑자기 이제 얘는 계속 가면서 여기는 아 두 손 써요 헷갈리셔서 불편해요 작업실 오늘 최다인원 방문 아닌가요? 아 진짜요? 최다인원 최연소 이 스튜디오에 제일 많은 사람이 방문했다고 그러셨습니다